남독 부세포탈 혐의를 받게 된 부이스 오케이, 형 믿었네, 형 믿어다 뭐였어요? 이렇게 만나네 아이고, 우리의 고귀한 올드스타 어떻게, 빈털털이로 잘 지냈어? 왜 그랬어? 지 혼자 잘나서 그 자리까지 골라간 줄 알고 온갖 지랄 같은 기분 다 맞춰줬는데 막상 날 뻔한다니까 너무 외로워서 이런 일 저질러줘서 고마워 넌 아직도 내가 만만하구나 나도 당신 말 한마디 한마디 다 왜곡해서 들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신 심정이 이랬겠네 아니 도대체 그런 감성파리는 어디서 배운 거야? 에이, 진작에 좀 이어지게 했어 그랬다면 네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월태웅도 뭐 이렇게까지 못해 처먹은 짓은 안 했을 거 아니야 진심이야 고마워 프라이데이 프라이데이 도대체 윤도 기상캐스터